1. 로마서 74번째 시간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1. 로마서 74번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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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이 선한 것이라고 합의한 그 한쪽 것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죄라고 했잖아요 그 진위를 모르고 그 껍데기를 보고 그걸 열심히 행하는 것을 죄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것이 죄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하고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이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그 선악판단의 주체는 인간이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였어? 그래서 했는데 아니래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야? 역시 선악판단의 주체가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율법의 행위를 하던 안 하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살펴보세요 여자들이 애 낳고 정결 예식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부정하다 그래 버렸다니까요 아니 힘들어서 애 낳아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는데 부정한 사람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율법이 죄야? 자기는 그 율법으로 자기 안에 운명적으로 심겨져 있는 그 탐심의 에피토미아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기는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말이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표피적이며 문자적인 성경 해석으로 그리고 그 해석에서 나온 행함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어놓았는데 그걸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아 그게 상받을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배설물이었구나로 알아 먹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똥이라는 단어예요 극단적인 단어를 쓴다니까요 똥이야 그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나뿐인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는데 내가 그 의도에 맞게 그게 뭔지를 알았는데 그게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었으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바울이 행한 그게 아닌 거 그 율법의 행함이 아닌 거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십자가를 이 땅에 꽂아놓고 그걸 뭘로 설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닌 거 이 죄만 가득한 땅에서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네가 한 거 그거 아닌 거 네가 되고 싶어 하는 그거 아닌 거 이거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죄라는 게 정말 나쁘기만 한 거냐는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논지예요 죄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에게 들려서 우리의 선을 이루는데 쓰이면 그건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면 이걸로 사망이에요 이걸로 멸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차서와 순서와 과정을 거쳐서 의의를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로마서 7장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보시면 1절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죠 그 1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무지한 형제들아 율법을 안다고 하는 무지한 형제들아 율법을 아는 게 악은 노예요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지야 깨달음이 없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게 그 진의인 진리를 모르는 것이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아는 무식한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라는 단어는 친구라는 단어로 완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 형제라는 개념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 상대방을 자기 걸 털어서 구원해내는 관계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낼 자예요 해수스 그걸 형제라고 그래요 산상순에서 그러잖아요 그 형제 미워하면 안 돼 형제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세요? 죽음으로 건져내세요 그렇게 죽어서 아니 그 대신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내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걸 벗이라 그래요 친구라 그래요 우리가 제자가 아들로 완성이 돼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열둘이 아들이라는 숫자니까 그렇죠?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 나온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전부 열둘 열둘 열둘이 새겨져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유다도 껴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 그 떡주로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도망가서 다시는 따르지 않았죠 그 제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 웬 말입니까? 한국교회는 자꾸 제자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아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설명해서 자꾸 훈련시켜서 교회가 써먹기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 마찬가지예요 이건 형제는 친구로 완성이 돼야 돼요 이 친구는 도무지 감추는 것 없이 완벽하게 다 드러내어 공유하는 상태 이게 친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그래요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 서로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상태를 벗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오빌로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필로스 친구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 가카에게 라고 시작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건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한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뒤에서는 그 성령을 받아 오순절날 받아 그분이 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또 다른 나 세 번째 성전인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가감없이 다 밝힐게 그래서 데오필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여기에서 형제라고 불러요 그것도 이 무식한 형제들아 율법을 아는 무식한 형제들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십자가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너무 신파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잃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냥 죽어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너무 심파적으로만 보니까 그 죽음을 죽은 예수에게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신의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신은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존재는 피조물에게 게시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신이에요 신 피조물에게 포착이 되는 건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신이 피조물에게 당신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작정하세요 어떻게 공개하세요? 말씀으로 공개하세요 이걸 레벌레이션 게시라고 해요 하늘이 도저히 그 하늘을 담을 수 없는 땅에게 하늘을 게시하는 거예요 알려줄게 물론 피조물은 말씀으로 온 그 하늘을 하나도 못 알아 먹어요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것이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당신의 영 즉 진리의 말씀을 넣어서 하늘과 하나님을 그들의 신비에 새겨버리세요 물론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 안에 있는 그게 그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담아요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춰서 게시를 해준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렇게 게시된 당신 그걸 진리로 주고는 그를 그 진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라고 불러버려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그것이 너희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게시를 통하여 신을 알아버린 포착한 내 수준에서의 신이지만 그 신을 포착한 이들에게 있어서 그 신이 더 이상 신이에요? 벗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개념이 그게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절대 타자로서 감추어진 그 상태의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를 비조물의 수준으로 엘로힘으로 이렇게 나타내 게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에게 있어서는 이 신은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자에게 있어서 이 친구에게 있어서의 신이 죽고 친구로 연합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가 그리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날 위해 하나님이 내려와서 죽었대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내 밖에 있는 예수잖아요 내 밖에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날 구원하냐고요 그게 무슨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건 영이라며요 근데 그 밖에 있는 그 사건이 어떻게 영이냐고요 그게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마음으로 이해되어 새겨져야 그게 메시아를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너도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그런 사이 그 친구 사이는 신의 죽음 신이 그렇게 게시하는 신의 죽음 자발적 죽음 그것으로만 기인할 수 있잖아 아니면 어떻게 네가 날 알아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서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신을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근데 인간들이 자꾸 추측하고 상상해서 자기 수준의 신을 우상처럼 만들고요 그걸 섬겨버려요 보세요 기독교 이외에 모든 종교의 신이 전부 인간이 섬겨야 하는 신이에요 갖다 바쳐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열심히 빌어야 되고 하는 그 신이죠 모든 종교의 신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게시하는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그래요 말씀을 흘리는 게 섬김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우상이 되셔서 율법이 되셔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 가짜 신 그 율법이 되어서 죽을게 내가 죽을게 게시해 줄게 그렇게라도 하면 너희들이 신의 죽음으로만 탄생이 될 수 있는 그 벗으로서의 아들 이 성도의 실체죠 그 벗으로서의 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되어서 죽을게 율법이 되어서 죽을게 그러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신이 자기를 개시하여 자기를 죽여 신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벗으로 내려와야만 그게 신과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너희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알아 먹을 수 있을까 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한 진리의 현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시청각 교재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와 예수를 또 섬겨버리네 그걸로 하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너희와 하나가 되었는지를 알라고 줬더니 그걸 여기다가 떡하니 걸어놓고 거기다가 빌고 앉아있어 자기의 소원을 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아가페를 설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내 말을 네 말로 쓰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관계있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만난 자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진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목 놓아 외친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죽였어?가 아니라 그 예수는 그렇게 죽었어야 돼 왜? 그는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와야 우리가 사니까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누가 아니래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도 그리스도라니까 누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옛 성전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옛 성전이 뭐예요 호코스모스가 뭐예요 성경이 뭡니까 예수를 설명한 거라면서요 율법과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호코스모스 성전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알아먹었어요 아 희생재산은 이런 거고 법괴는 그런 거고 아 물두벙은 그런 거였어 그리고 휘장은 그런 거고 이게 둘로 찢어진 건 이런 거고 아 이렇게 그 진리 그리스도를 그 옛 성전으로 알아먹었으면 그게 메시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못 알아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도 못 알아먹은 그게 나를 설명한 거다 그러면 예수를 알아먹어야 돼요 못 알아먹어야 돼요 못 알아먹어야 돼요 십자가 이전에는 왜 인간들은 못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한계가 폭로되고 예수가 죽어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 게시를 해야 너희와 하나가 될 수 있잖아 라고 죽어야 그 게시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진리가 될 거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했어요 율법을 진리로 설명했다고요 산상승을 해서 이게 다 이거였어 이런 이야기였어 라고 해줬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그래서 이분이 죽고 이렇게 해서 신은 너희들에게 게시되어 네가 나고 내가 너가 되는 친구가 되는 거야 벗이 되는 거야 알려주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영으로 말로 진리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이걸 알아먹게 하는 하나의 시청각 교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다 걸어놔야 되냐 그걸 목에다가 걸고 다녀야 돼요 조금 힘줬다가 잘못되면 낫지 아니면 불교의 만자됩니다 조심해서 걸고 다니세요 그게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자들의 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드라큐라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을 확 꺾어버릴걸 그게 뭔지 걔는 알아요 귀신들이 알잖아요 왜 벌써 왔냐고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된가 기둥이니까 스타우러스 언약 그럼 좀 똑똑한 놈은 알아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놈이 언약을 안 해? 휘스템이? 그 예수가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갖고 있으래 그런 것이 친구의 단계인데 사도바울이 형제들아 그래요 그리고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내가 또 한번 설명해 줄게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예수님도 설명해 준 건데 너희들은 여전히 무식한 형제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렇게 구약과 또 보금서에 나오는 많이 등장했던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사보금서를 정확히 알면 서신서는 안 봐도 돼요 이걸 제대로 못 이해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계속 왜 그걸 못 알아 먹냐고 책망한 게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 먹으면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서신서에 목을 메고 여기서 행해진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까 이게 넷이란 말이에요 사보금서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 율법은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여기에서의 사람은 모든 보편적 아담들 중에 구원받을 성도를 일컬음과 동시에 그렇게 율법 아래로 오신 첫 남편 예수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 첫 남편 예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율법이 그를 주관하게 놔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봐야 맞는 거예요 율법의 주관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는 건 그 율법의 종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안식일의 그 진의나 아니면 병고침의 진의나 아니면 성도가 먹어야 하는 양식의 그 진의를 설명하기 위해 안식일의 병도 고치고 안식일의 밀도 비빔먹게 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외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 가셨어요 난지 난지 8일 만에 할레도 받으시고 정결 예식도 행하시고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갔대니까요 심지어 동생들을 속이고 나 안 올라가 그러고 몰래 갔대니까요 그리고는 11조도 내라 그래요 자기가 11조로 왔는데 11조 이것도 내 그리고 그것도 내야지 그 진의가 뭔지 알면 그것도 함께 내 겉옷 속옷 함께 내 그런다니까요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율법 아래 오셨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 약속의 자손들의 대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는 당연히 율법의 종처럼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니까요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살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살해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선물을 모독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선물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비조물은 반드시 신을 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아담들의 사례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례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건 불가능이니까 다 우리의 수준으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래서 고작 소 고작 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것이 당신의 자발적 죽음인 거예요 니들은 이렇게 나를 못 알아먹고 나를 살해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필연적인 너희들의 수준이야 그러면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은 신의 자발적 죽음 자기를 게시하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십자가 되니까요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인 호커스무스의 세상이 하나님을 때려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게시하시는 죽음으로 몰아내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데 그걸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성육신이 조금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으로 내가 그로 가서 너희들에게 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게 내가 한 말을 십자가 이전에 내가 한 말을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죠 그가 가서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죠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못 알아먹고 알아먹고 그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걸 알아먹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그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남편으로서의 예수가 율법으로 율법이 되어 율법의 공격을 받아 죽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논개처럼 그 적장을 품에 안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죽을 때 구율법이 함께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free 다른 남편에게 가도 free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자기 계시로 인간들에게 오해된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첫째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보였겠죠 그 세상 임금 세상의 호코스모스의 그 율법을 다 품어 안고 율법의 대표가 돼요 세상의 첫째 세상 임금이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이 세상 임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가끔 나타나는 그런 뿔 달린 그런 거 3년 전에 죽으신 작은 엄마 이런 거 헛고 여러분 그 예수가 세상 임금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율법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그 자들에게는 그 세상 임금이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아난 존재로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들이 죽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면 그게 왜 나타나냐고 나타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밥 몇 끼 잘 먹으면 돼요 곰탕 한 두 그릇 먹고 그 사망 세상 임금의 사망 안에서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종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인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를 때리면서 부려먹을 용도가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데 죽은 자를 어디를 때리며 어디다 써먹냐고요 이제 관계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진리로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아니스테미 부활 아나부스타시 이게 아니스테미 에서 나온다는 부활 이에요 아나 위의 것으로 똑바로 서다 호커스모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티대미 차서와 순서로 설명해 준 것을 잘 깨달아 아 이게 그거였어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 향단 지성소 법괴 이게 그거였어요 성경 말씀이 그거였어요 라고 딱 알게 되면 언약위로 굳게 서는 거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첫번째 부활 그리고 이 육이 완전히 이제 삭제되는 죽음을 맞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두번째 부활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첫번째 부활 진리로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두번째 부활은 죽은자들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상식으로 그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경계한 겁니다 죽은자들의 부활 그 도의 초보야 뭘 그리고 있니 그런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천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것들이 다 구비가 된 그리고 이런 눈물 고통도 없고 뭐 이런 거 내가 편한 곳이죠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이 찬송받는 곳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걸 진짜 숨겨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여전히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예수와 십자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나의 처음 자리로 내려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 가 아니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아 그분이 그렇게 진리를 설명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너희는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야를 설명해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래요 항상 주는 그리스도 시어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랬대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천당 무신지옥 이런 걸 써갖고 다니면 오히려 여러분 큰일 내는 거예요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면 그런 걸 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의 모양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라는 걸 그 구원의 차서를 그게 피스티스라고 했죠 그걸 내 믿음 피스토스로 갖게 될 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디아 호소와 소마 호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법에서 해방이 되는 방법은 호소마 호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의 몸을 디아 바이 라는 말이거든요 통하여 말미야마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크리스토스의 영 그래서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는 영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릇이 필요해요 영은 담을 그릇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릇이 필요해요 그 크리스토라는 진리의 영을 담은 그릇이 예수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가 육을 삭제당하고 진리로 살아나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진리의 영 그 푸니우마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의 혀처럼 말로 혀 텅 들어왔어요 글로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육을 부인하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의 그 육신의 기능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의 계신을 알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니들을 그릇 삼아 그래서 새 부대 질 그릇 토기장의 그릇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주머니 그릇 부대 이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그냥 그냥 새것 담으버리면 이거 터져버려 이거 터져버린다 그럴 때 이 그릇 깨져버린다 이럴 때 그렇게 우리가 호소마 크리스토스의 그 그릇 육체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설명하실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의 육이 거기서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내 십자가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건 나는 아니다 라는 선언이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육이 거기서 그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풍 올 것 같아 뒷걸이 너무 땡겨가지고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성령의 강림하심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이 당연히 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성숙은 아니지만 그게 영지주의와 다른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알았으니까 이제 막 살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이미 우리는 인정했고 하나님도 선언하셨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게 이미 난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포배를 담은 나 호소마 호크리스토스 그렇게 되면 이게 뭘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겠어 하고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호소마 호크리스토스가 너희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여전히 성화론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내어놓아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 배우는 자들 그걸 성경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는 딴 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왜 저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여기 있어야지 근데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니까요 비슷한 그리스도예요 창 들고 그냥 언젠가 그리스도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어디서 잠복해 있는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게톤 전쟁 때 보자 이게 아니라 타입 엔타이 타입이 뭐예요 실체 모형이라니까요 율법 모형으로서의 율법에 묶여버리면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그게 타입 엔타이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다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들은 그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면 훨씬 듣기 좋아한다니까요 인간의 자존심이 살거든 내 자존심이 살거든 그래서 그들은 엔타이 크라이스트적 설교를 하면 흥분하죠 선동도 돼요 단결도 됩니다 오래가야 한 3주 가지만 단결도 돼요 하나 되자 뛰자 하자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도 알아요 100%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열심히는 해보자 100% 안 된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성경도 얘기했으니까 100개 지키다가 하나 지키면 꽝이다 그걸 누가 다 지켜요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자존심상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신앙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해보는 데까지 해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그만큼씩 상 줄게 어디서 그랬나요 하나님 같이 운전하라 그랬더니니까요 지난주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그 단어가 그거예요 똑같이 운전해라 그걸 행위로 운전함에 이르라는 말로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비조물에게 내 행위처럼 너네 똑같이 해야 돼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건 올무래니까요 인간들이 스스로 거는 올무라고요 그리고 그거의 종으로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너무 수고하고 무거워 그래도 혹시 이렇게 하면 고진감래라고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겠지 아니면 조금 고급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상급이 크되 이리로 가는 거죠 그게 바보예요 그게 맹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데 보면 말이죠 어떤 무당이 팔선년지 무슨 선년지 전화로 못 시키니까 다 하는 거야 무서워서 아니 세상에 어디 나주 역에 가서 3개월 동안 노숙해 그랬더니 딸내미 데려 거기서 노숙을 하더라니까요 이 인간들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 그래요 그 하나님 심기 안 건드리려고 꾹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됐으면 그냥 율법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키세요 아주 완벽하게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정결 예식도 행하고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도 그래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이미 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그럼 자기들이 갇혀있는 그건 뭐냐고요 모양만 조금 다르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려면 제사를 지내려는 거예요 내 말은 화끈하게 그런데 왜 그것도 안 하냐고요 인간들은요 너무 쉬운 걸 주면 그걸 가치없다 여겨버려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버려요 도대체 날 뭘로 보고 그런 가치없는 걸 던져주냐는 거예요 선학체계 속의 아담들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어려운 임무가 주어지면 희열을 느껴요 다는 못하는데 어차피 자기들도 알아요 다는 못하지만 나를 이렇게 여겨준단 말이야 하고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을 도에 좀 진하게 확 돌려버리면 사람 늘어나요 그때에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에요 그거는요 여기 오면 멍하니 뭐 할 일이 없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걸로 알아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킬 일이 없네 내가 율법과 은혜를 두고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인간들은 반드시 율법을 탓해요 100% 은혜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라고 여겨서 가치였다 여겨요 그래서 버립니다 사실은 그 은혜가 당연하고 마땅한 가치없어 보이지만 당연하고 마땅한 진리고 율법이 인간들의 탐심이 만들어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마땅하고 당연한 건 가치없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왜 거기에는 내 가치를 입증할 어떤 틈이 없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거기에는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 끼 밥 찾아 먹는 거 당연한 겁니까 비는 당연히 내려줘야 되는 건가요 공기는 그렇게 늘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땅과 바다는 항상 거기에 경계를 정하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뭔데 이 자연과 만물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존재해 줘야 돼요 지구는 항상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게 이 우주는 어떤 법칙에 의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끌려가야 되나요 우리 때문에 근데 뭐세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아 공기 공기 참 감사하다 물 참 감사하다 비 참 감사하다 감사하게는 교회를 산분의 1은 빠져 비만 오면 안 그러죠 근데 보세요 마땅하고 당연한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 마땅하고 당연한 것 위에 세워지는 것들 몇 층 빌딩을 세우던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던지 얼마나 화려한 장신구를 달던지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치 있게 여겨요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생명인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자기들의 행위 그리고 나의 외모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평가를 받는가에 관심을 둔다니까요 진짜 가치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생명 그 진리가 네 안에 있느냐를 묻는데 우리는 마땅한 거 그건 마땅한 거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가치 없이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걸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기독교가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한 동 한 구 하나를 엄지손가락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비행기 위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이 안에 다 들어가요 63빌딩도 들어가고 여의도 방송국도 들어가고 내려오면 이렇게 커 보이네 그게 저 빌딩 주인은 누굴까 복도 많네 난 여전히 월세인데 그러니까 자꾸 진리 안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 진짜 내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고 부러운 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뭘 부러워 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네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 할 때만 너무 좋아 헤어지면 또 맹 하는 거예요 다 온 세상이 딴 얘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를 구축해서 너도 나도 행복한 그런 사회 국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헛 겁니다 호커스모스가 불탈 때 모형이 불탈 때 다 불타는 거예요 그 당연하고 마땅한 거 그거 없으면 다 헛 거래니까 생명 없는데 그게 뭐냐고요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좋은 옷 입혀나 봐요 투탄카메라 왕처럼 그 죽은 시체 미이라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금관 씌워나 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정작 우리를 살리는 마땅하고 당연한 은혜의 진리는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고 인간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챙겨가질 수 있는 율법의 행위를 움켜쥐는 건 아담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본성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인간들은 그걸 통하여 자기들이 행복, 구원, 내 가치 향상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구원이잖아요 거기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식 삼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진리를 흘려주어 사랑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사랑하지 야 사랑하는 자들아 무습한 형제들아가 아니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말,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전한다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 말, 진리가 하나님께 속한 건지 시험해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선지자는 어디 있어요? 절에 없어요 교회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 호커스모스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야 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여기서 시인하다 이게 호몰로개오거든요 동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호몰로개오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걸 너무 섣불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그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 육체로 들어와 나에게 진리를 설명하여 진리로 만들어주는 이 복음 이거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역사적 예수에게만 묶여있겠죠 그분을 계속 살려내겠죠 왜? 잡아 죽이려고 율법 지켜서 영단번의 제사가 그에게는 없으니까 계속 제사들여야 돼 희생제사 율법 지켜야 된다니까 내 행위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육체로 와있다 이렇게 나에게 와서 내가 호소마 호크리스토스가 돼요 그 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걸 호멀록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인간들의 자존심 챙기자 모두가 공평한 사회 만들자 열심히 선한 행위하고 구제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자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역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개혁성경이 그리스도를 빼먹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호멀록이와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역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니 이것이 곧 엔타이크라이스트 저 그리스도의 영 마리아 저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 한 말을 들었지 이미 와있어 초대교회 때도 율법주의가 얼마나 횡행했습니까 사도들까지도 거기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와있어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가 세상 호호 코스모스 그 성전 그리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너희들에게 설명을 못해줬잖아 아니 해줬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먹었잖아 이분은 들어와서 너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긴 거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호코스모스에 속하여 호코스모스로 온 그 예수에 속해버리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은 저희 말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저거 무슨 귀신 씨나랄까 먹는 소리 하냐 지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아니요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었대니까요 제가 요즘 수메로, 아람모, 라틴어 공부하면서 보면 그들이 있었는데 안 유명한 거예요 대다수는 항상 엉터리 기독교로 갔고 안 유명한 그들이 그걸 명맥을 이어왔다니까요 아니잖아 그거 기독교 아니잖아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 또 들어가서 하나님 알아먹는 말로 좀 주시지 또 얘기가 아무도 안 들어 그런데 내려왔다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냐 하나님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 미혹의 영, 미혹의 말을 이로써 안다 이걸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분별은 뭘 분별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말, 그가 갖고 있는 진리 성경을 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로 아 너는 미혹의 영, 너는 진리의 영 진리의 말, 미혹의 말, 엔타이쿠라스트의 말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분별해서 저거 영이 아주 더러운데 다 사기꾼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이 헌탁해, 영이 어두워 이러고 있대니까 율법주의는 항상 둘로 나누고 분리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고 분리하여 판단을 해버리면 그게 곧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세 번째, 셋째 재물을 취하라 그랬더니 재물을 그냥 뚝 잘라버렸네 바탈, 인간들의 생례적 본성이라고 했죠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내 선악 구조 안에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한 것인지 그래놓고 이거 했으니까 잘했죠? 이게 가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넘어가버리죠 재물 뒤로 그래놓고 카라트의 분리가 생기죠 이거를 성경이 이혼증서에 써요 이 단어를 그렇게 되면 너와 나와 이혼이야 넘어가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 그거군요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군요 선악과 이렇게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악의 주체로 살면 안 되는 거군요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하늘의 열, 개명, 열로 하늘의 열로 땅의 열둘, 아들로 완성이 되면 그러면 육식갑자가 열과 열둘로 섞여버리면 환갑이 돼요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갑상은 제사상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죽었네요 그래서 그 나나토스의 죽음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걸 환갑이라고 해요 열로 열둘, 아들로 완성된 거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제사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회중이 여기 있으면 성소가 여기 있고 여기서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제사장은 마땅히 이게 뭔지를 알아 이 성전이 이거야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같이 여길 보고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옛 성전의 제사란 말입니다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자른다는 게 뭐야 내가 선악의 주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가 준 걸 내가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난 하나님 너는 피저물이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삼강오륜에서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들이 다 부자유친이나 군신유인이나 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끌어다가 도덕과 윤리로 써먹는 거지 부부는 유별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신랑이 죽어 옆구리가 뚫려 그 아내가 되어 죽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아내를 아내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자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아니네요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점점점점 죽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자에서 하나님은 그래 그래 맞아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하고 나에게로 내려오는 거야 이 성전을 사이에 두고 성전에서 예수라는 성전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오지만 부부유별로 오지만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내려와 아들로 벗으로 연합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여자는 점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남성화되고 옛날에 꼼짝 못했던 와이프가 지금 마주 그냥 도끼 눈을 뜨면서 막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자는 아들이 되어 하나님에게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유약해지는 거예요 눈치 보고 아침에 눈만 마주쳐도 딴 데 보고 밥 달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지 그냥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50 넘으면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진리를 잘 알면요 세상에서 그걸 세상적으로 이용해 먹으면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진리를 담은 몸이 된 이들이 다른 남편을 맞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가가 돼서 다시 살아난 그 자칼 진리의 남편을 다시 받아 네케바 소소마의 그릇이 되어 하나가 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거기에는 신의 죽음 자기 계시가 전제된 거고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요 내 밖의 예수와 나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역사 속에 세워둔 십자가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걸 깨달아 아시란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뭘 하라고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열매의 이야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시방이 생기죠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씨를 담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떨어진 꽃이 씨가 돼요 씨로 와서 제라 약속의 후손이 돼요 그 씨가 담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또 한다니까요 내가 또 꽃이 되어 떨어지고 그 씨를 심고 진리로 심고 그 이들이 또 열매를 열매가 되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성도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새 남편이에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영광을 영광을 자기를 자기의 것을 게시로 나타내신 독사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디아이요 그 그리스도가 그거 가르쳐줬잖아 그게 성도야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였어 그게 맞다라고 인정했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이게 품윤마예요 말이에요 영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했으니까 너희의 말이 영이 깨끗해진 거라는 거예요 섞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엔타이코라스트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당연하죠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되죠 거짓 증거 안 해도 되죠 이게 그거였어라고 알았으니까 뭘 하라 그래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은 뭐 산상수음 배웠으니까 팍팍 나와야죠 말을 이제 제대로 된 걸 전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는 뭐예요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세상 것 내 행위들 이런 것들이죠 그거 그걸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뭘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래요 제라 이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뭐다 밑에서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썩지 않는 씨래요 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씨라는 거예요 이게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떨어져서 예수라는 꽃이 떨어져서 근데 그 꽃을 자꾸 아니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여기다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조화예요 그게 꽃은 떨어졌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안 떨어졌어 안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조화 뭐예요 우상 우상 에이도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이래요 그 풀은 마른데요 그리고 꽃은 그 모든 것의 영광이 꽃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풀들에게 보여준 그 영광 하나님의 개시 진리가 그 꽃에 있는데 그게 떨어진대요 떨어지고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게 씨로 심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풀 꽃 씨 말씀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 씨 가졌냐는 거예요 그 씨 가지면 씨를 가진 존재를 뭐라 그래요 아들 남자 씨가 있는 거 씨가 없는 거 여자 그렇게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아니면 한 가지 얘기밖에 그리고 이렇게 남자 여자 부부를 통하여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 풀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풀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 뜰 그리고 씨가 없음 이런 뜻이에요 안 뜰에서 뭐해요 성전 안 뜰에서 번제단 있잖아요 희생제사들이죠 정결 예식 물두멍 손 닦는 자기들의 힘으로 희생제사들이고 율법이죠 안 뜰 씨 없음 이게 풀이라니까요 풀 율법 행위 풀은 어떻게 돼요 말라요 죽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놔두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을 심으면 돼요 어디에다가 그 풀에다가 꽃을 붙여버려 어떤 능력자가 어차피 씨가 없기 때문에 씨를 심으려면 꽃을 먼저 심어야 된다니까요 붙여야 된다니까요 그 씨로 그 꽃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씨가 없는 곳에 꽃으로 온 게 예수 샤론의 꽃 샤론이 광야 물 없는 곳 이란 뜻이니까 물 없는 곳에 꽃이 붙어버렸네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진리에 항상 있는 말씀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씨가 되어 심겨져요 그 씨를 담은 이들이 열매가 되고 그들이 또 그 씨를 심어 많은 열매를 맺게 그걸 복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복음이야 이걸 이사에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 안 해줬으면 그 얘기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코르토스 풀 풀에 불과한 우리 거기에 예수라는 샤론의 꽃이 붙어서 그가 자기를 게시하고 떨어짐으로 하나님을 게시하고 말씀으로 게시하고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씨가 심긴 거예요 그 씨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뭐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믿어요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줘야 되냐고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요 뭘 어떻게 믿는대요 이 내용을 그 진리로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라는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속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첫 남편의 죽음과 새 남편의 도례를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로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 얘기를 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이 이거 아들들이에요 휘오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므로 자 혼인집에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해야 되냐 먹어야지 그때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한 세리마테 레위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레위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왜 죄인들과 밥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죄인들과 겸상을 하는 게 그게 부정한 거였어요 겸상도 아니죠 상은 성전에서 떡 놨던 그 상에서 우리 밥상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상을 쓴 게 얼마 안 돼요 다 바닥에 놓고 먹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게 부정한 거예요 누워서 먹었죠 이렇게 반쯤 누워서 그렇게 밥을 먹는 게 부정한 건데 세리들과 밥을 먹고 있네 그중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왜 등장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세례요한의 때까지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물어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금식은 뭐죠 율법이며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율법에는 속죄일 날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라고 했는데 장로들의 유전으로 일주일에 두 번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구제했대니까요 잘했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신랑이 와 있다 아들들에게 신랑이 와 있다 이 신랑을 만나면 그들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네케바가 자카를 그리스도로 맞아버리면 그들이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혼잇집 아들들이 신랑이 와 있으면 신랑이 주는 걸 먹어야지 내가 지금 구약의 그 율법이 너희들이 지금 나 안 먹어요 라고 금식하면서 그걸 너희들의 영의 양식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먹고 있잖아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데가 율법주의죠 그러면 그들이 그 금식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서 우리는 금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죠 주님이 내가 그게 뭔지 얘기해 주러 왔잖아 내가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있잖아 그래서 신랑이 왔어 첫 번째 남편이 왔다 그냥 얘기해 주는데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금식을 먹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주는 걸 먹어야지 그런데 안 먹어요 아니 못 먹습니다 예수의 말은 못 알아들어야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내놓은 게 뭐예요?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 그래야 먹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신랑을 빼앗기면 뭐가 와요? 크리스도가 오죠 씨가 와요 진리가 와요 그러면 아 이게 그렇게 금식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먹겠죠 율법을 안 먹고 행위를 안 먹고 이게 나의 영양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 그게 금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신랑을 빼앗기면 그 씨가 올 거니까 그때는 네가 금식할 거야 지금은 금식 많이 먹어라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는 게 말을 내가 가진 것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전해주어 가난한 자를 먹이고 못 입은 자를 입히고 뭘로 진리의 겉옷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리고 그들을 구제해내는 게 이게 금식 아니겠니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진리 씨가 너희들에게 담기면 너희들 안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격발되는 사랑 아니야 그게 그게 금식이야 율법 안 먹는 거 세상 거 안 먹는 거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 안 해주셨으면 이 금식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니들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금식하게 될 거야 어떻게 되면 예수라는 꽃이 떨어지면 그 꽃은 떨어져야 된다니까 죽어야 돼요 로마서 9장 29절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재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적의 의야 라고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법이 이야기하는 그 바 그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왜? 그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원해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은 이라 그 돌은 한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 그 돌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적힌 그 돌로 말미암아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거예요 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 먹으면 그게 진리의 생수를 뿜어내는 반석이 되지만 그냥 율법으로 붙들어버리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위에 떨어져 가루도 안 남기게 부수어버린다 그러니까 돌은 하나예요 나무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예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예요 두 마음으로 보면 죽음 한 마음으로 보면 그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짝으로 지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짝은 원래 하나인데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나쁘고 좋아 이렇게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짝 준 거 아니에요 하나라니까요 그걸 하나로 보는 것이 모노게네스 하나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짝지어 줬어요? 지들이 좋아서 짝지었지? 그리고 꼭 하나님이 짝지어 줬대요 아니요 자기가 좋은 사람 짝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 걸 지들 마음대로 선악으로 구분하여 이건 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걸 왜 네가 불리해? 왜 네가 둘로 불리해? 왜 네가 선악으로 판단해 버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나 그렇게 하나가 아닌 나와 예수로 존재하면 그게 죄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여러분이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 자칼과 네케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요셉 모세와 요호수와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과 신약 땅과 하늘 위에 것 아래 것 물과 묻 예수와 그리스도 육체와 땅 영 첫 남편 두 번째 남편 거짓과 진리 밤과 낮 빛과 어두움 다윗과 솔로몬 성막 성전 선 악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다 짝이에요 그 하나를 통하여 다른 하나로 완성을 해가시는 방법으로 그 둘을 통해 하나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 일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로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이 담겨있는 거죠 저녁 에레브 저녁이 되고 모케르 아침이 되라 에요 저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아침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에레브가 어둠이에요 어둠 저 그 어둠 에레브가 되고 그걸 깨달아 저녁 그 어둠 에레브가 되고 그걸 깨달아 모케르가 되게 할게 그러면 그게 뭐냐 욕이야 그건 날이라고 번역했겠지만 그게 더품이라는 뜻이에요 더품 그게 더품의 은혜라는 거야 밤 너희들에게는 선악과부터 내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먹었어 밤이야 그게 뭔지 알면 그걸 빛이라 그래 그럼 뭐야 니들이 잘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벗으로 여겨주는 거 아니잖아 그걸 더품의 은혜라 그래 그게 욕이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욕 에하드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이거를 1, 2, 3, 4, 5, 6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욕 에하드 그게 연합의 더품이야 그게 맨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그게 연합의 더품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어둠을 밤 빛을 낮이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낮을 날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러는 거예요 저녁이 돼 그리고 아침이 돼 이게 이게 욕 에하드 연합의 더품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나빠요 이 밤에서 그 빛 낮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나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 수도 없지만 두 번째 창조가 뭡니까 휘장 궁창을 가운데 두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죠 그리고는 이게 두 번째 욕 욕 쉐니 그래요 그건 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산상수에서 배웠잖아요 듀오 짝이에요 뭐냐면 아랫물은 위의 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랫물을 갖고 위의 물이 돼 자 호코스모스 율법 성전 성경을 갖고 진리로 가 그러면 그게 짝이야 옛 성전과 성박과 새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릅니다 성박에는 법괴가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운 거지만 성전에는 감남나무에다 금을 씌워요 감남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항상 짝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똑같지 않아요 자 그 성전으로 그 아랫것으로 니들이 위의 거 알았어 그게 욕 쉐니 그거 짝이야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들 거야 그래놓고 밤이 돼 그리고 아침이 돼 그게 욕 쉐니야 짝의 덮음이야 이야 여기에 무슨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숫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니까 의미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셋째 날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알았을 때 땅은 풀과 푸른 목 씨가 없는 것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씨 가진 나무들과 풀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됐어요 땅이에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열매 맺는 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열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두 번째 남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냈습니다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자 풀 너희들은 마른 풀이 돼야 돼 아니 마른 풀이야 씨가 없어 너희 안에는 하늘의 것이 없어 내가 그래서 꽃을 달 거야 샤룬의 꽃으로 붙여버릴 거야 꽃이 떨어지면 너희들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칠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셋째 날이라고 했는데 셋째 날이 아니라 염쉘시 셋째 층이야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죠 첫째 하늘은 보이는 성전 호우라노스 둘째 하늘은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죠 예수 셋째 하늘은 칠리 크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요 이제 새성전이 되잖아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 진리를 알았을 때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래놓고 이게 참말 이라고 그래요 알렛데이야 진리야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 셋째 날이 뭐예요 이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성이 돼야 돼요 자칼이 네퀘바 안으로 들어가서 자칼이 그리스도가 돼요 진리가 돼요 씨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씨가 진 열매가 돼요 나무가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냥 풀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열매 못 맺으면 그러면 여섯째 날이 뭔지 보세요 창세기 1장 27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단수예요 이게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야 남자와 여자 이슈도 아니고 이스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에요 자칼 네퀘바 남편과 아내 굳이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니까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개와 공중에 세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예요 진리로 네가 자카를 네퀘바가 품으면 그게 사람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온 천지 만물이 그게 다 진리를 설명한다는 걸 알 거야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야 다 정복될 거야 너희들한테 꽃이 떨어지는 것도 진리요 피는 것도 진리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진리요 죽는 것도 진리요 모든 게 다 너희들에게 정복될 거야 이게 진리를 가진 씨를 가진 사람 아들의 모습이야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먹어 너희 식물이 돼 이게 뭐예요 네 양식이야 씨 가진 거 진리 그런데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뭐라고 했어요 옛 성전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 부정한 것들이에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줄이라 씨 없는 거 율법 그거 먹으라는 거 어떻게 되라는 걸 그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식량 아닌 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밤 12시에 라면 3개 4개 계란 5개 넣어서 끓여 먹고 밥 한 공기 넣어서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불쾌하죠 포만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먹어 풀 줄게 씨 없는 거 줄게 땅의 짐승들아 그건 뭐고 그게 완성이야 각자의 자리에서의 완성 그러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 아니 첫 글자 첫 문자부터 다 이 진리의 복음만 이야기해요 씨 얘기야 많은 열매 너희 그거 먹어야 자칼 내께봐 사람이야 근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금식해 그거 이야기해 주는데 왜 안 먹냐고요 엉뚱한 얘기 나 하냐고 자꾸 땅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행위와 마음 둘 중에 하나 가지셔야 돼요 전자는 멸망 이후 후자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짝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놔둔 거 절대 가르지 않아요 거기에서 용서가 죄를 악을 다르게 보는 마음이 생겨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하잖아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봤어 그러는 거예요 보기는 언제 봐요 그 진리 보면 그 십자가 내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도 십자가로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았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용서 몇 번씩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에게 70에 7을 해 그런 거예요 일은 무엇이 일곱 번 칠칠이 사십구 490번 해가 아니라 칠십에 칠 칠이 뭐예요 이래 하루 이틀 다 쓰였어요 이래 칠십 이래의 용서는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십 이래가 뭐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칠십 이래로 나눠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69일이에요 그리고 와서 반을 쓰고 가세요 3년 반 나머지가 3년 반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말은 69일의 반을 3년 반에 다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이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일이 역사 내내 일어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3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야 그게 그래서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 이 71일의 77일 이 기간 동안에 그 진리를 C로 받으면 그리스도로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 이후인 이 3년 반의 때에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 그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해 발생한 거라는 이걸 지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전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기에 이게 해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예수에게 감사하느라 여전히 율법에 묶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털어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묶인 자들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는 네 번인가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일곱 번쯤 하면 돼요? 그런 거죠 일곱 번쯤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칭찬받겠죠? 이 율법주의죠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는 71회 동안에 일어나 그 진림만 알면 근데 뭘 네가 용서를 하니? 성경이 말한 용서가 네 그 용서야? 71회의 용서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그 용서지? 그런 거예요 491번째는 가서 죽여도 된다 아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름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죠 기름이 그 부음을 받았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누구한테 가요? 콜리아세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죽여 세상의 임금 사울도 못 죽여요 왜? 같은 편이에요 그게 사울이고 그게 골리아시에요 안 죽여요 못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꼴 같지 않은 애가 하나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갔어요 기름 부음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걔는 안 불렀어요 보통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 편파적으로 취급 안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안 불렀어요 다른 애들 그런데 사무엘이 가는데 아니래 다 물어봐요 다른 애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골라오세요 골라보세요 사무엘이 걔 데리고 오세요 그 꼴 같지 않은 애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내요 나 질그릇이 진리를 품어 안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부모도 기대하지 않는 자가 골리아세계에 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 그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열매 맺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얼 갖고 가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8장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세상 왕의 갑옷 그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에요 그거 행위의 율법의 옷이에요 그거는 그거 입으면 안 돼요 노투구 노신무요 성전 마당을 만들던 기명 그거 기명을 만들던 게 노시죠 섞인 거 구리와 아연 구리 주석 섞으면 노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 율법을 섞인 것 이렇게 모형을 해서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노투구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면 금이 되죠 섞인 거에서 순수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 노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아니에요 그거는 벗어야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월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요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갖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의 목자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일이 그대로 이 그림대로 일어난 거 맞아요 근데 문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다른 문자들을 여기다 써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씨가 이제 율법에게 가는데 아무도 못 이겨 아무도 못 이겨 세상 왕도 못 이겨 가는데 뭘 가져가요? 막대기 아브라함의 지팡이 아니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야곱의 지팡이 10편 23편의 지팡이와 막대기 왜 성경에 지팡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파자 하면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가르치는 위의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나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안에서 뱀이 되죠 근데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역시 뱀이 되는데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뱀이 말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못 알아듣는 말로 그렇죠? 우리를 불뱀이 돼서 덥석 물러온 게 율법이 돼 우리를 물러온 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뱀이 되어 장대에 달려야 돼 그랬잖아요 그 진짜 하늘에 하늘이 보내신 그 이 땅의 뱀을 먹으라고 보낸 그 뱀 그 지팡이 그것의 진의가 지팡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국 시작에 그 뱀이 다른 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우리를 안유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막대기를 그가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고 시내에 가서 그래요 이 시내라는 게 그냥 그 시내 맞아요 물가 돌이 있는 물 그런데 그 시내라는 단어가 유산 분깃 목 이라는 단어에서 온 시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 분깃 목 생명 생명으로 주실 그 어떤 게 담겨있는 물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굳이 쓴다니까요 쓰고 가서 매끄러운 돌 다섯이라고 해요 매끄러운 이게 제비 뽑기 위한 돌이라는 뜻인데 매끄럽다는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제비 뽑는 건 뭐예요 투표는 뭐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사람의 뜻을 모아 이게 사람이 합의한 거예요 가 투표죠 그 사람이 뽑은 걸 투표라고 해요 제비는 하나님이 결정한 걸 사람이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한 어떤 것을 하러 얘가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본기수로 줄 어떤 것이 담겨있는 그 물 강으로 가서 돌을 끄집어내는데 다섯 개 여러분 그 밑에서 이 다윗이 돌을 던지다 던졌다라고 그러죠 그 단어 카라가 색이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새겨져서 던져짐으로 도저히 깨질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깨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심판을 받은 사건이 뭐예요 십계명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다섯인가 물매라고 번역이 된 단어 있죠 캐라거든요 그게 던지다 색이다 이 카라에서 온 단어인데 그 단어 캐라가 휘장이라는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그 단어예요 휘장 휘장이 몇 폭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열 개로 되어 있어요 열 폭 그래서 거기에서 열 폭 병풍이 나온 거예요 병풍은 반드시 열 폭이어야 진짜예요 두 폭 세 폭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원래 병풍은 어떤 것을 가리고 막기 위해 그래서 죽음이 항상 병풍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리고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열 폭의 어떤 것 이게 뭐예요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휘장이 열 개 개명이죠 그죠 개명은 진리 지성소를 막고 있는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스에서는 예수의 몸 그건 막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게 찢어졌다 어떻게 찢어졌을까요 잘 찢었겠죠 반씩 다섯 개 다섯 개 뭐예요 최후교에서 십 개명을 앞에 다섯 개만 주시고 뒤에 거는 제목만 주세요 다섯 개는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짓을 섬기지 마 망령도 읽었지 마 내 이름 부모를 공경해 이런 거 이거는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이름이 뭔지는 어떻게 알며 망령도에 이끄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서 그걸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 맞아요 하나에다가 닌 붙인 게 그분의 이름 맞냐고요 그럼 하느님은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뭐든지 뭐든지 괜찮아요 그래갖고 싸우지 마세요 국어책에 하느님으로 돼 있다고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그 모르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밑에 거는 우리에게 안 줬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원에서 설명해 준다고 내수로 그리고 마지막을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사랑 아가페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으라고 이야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뭐죠 이거는 니들이 못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 니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니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망령도에 읽었지 않니? 이름이라는 건 곧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가 못 알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밑에 다섯 개를 하면 그게 바로 위에 걸 하는 거야 뭐예요?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마 가늠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면 당연히 가늠하고 그걸로 거짓 증거하고 그걸로 엉터리 말을 우리 남에게 던져줄 테니까 사랑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뭔지 알아 진리로 깨달으면 아 이거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군요 그리고 가늠하지 않는 거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음으로 나를 낳아주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낳아주시는 부음으로 공경하는 거네요 라고 알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럼 다섯 개요 이 열 개는 뒤에 이 다섯 개로 찢어진 휘장 예수의 죽음으로 말며만 찢어져서 뒤에 다섯 개로 남아야 진리로 우리에게 넷 코드란테스로 주어진 그걸로 이 율법이 열 개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걸 주머니에 넣어 그 주머니가 뭐냐면 추를 넣는 주머니예요 그 단어가 추가 뭐냐면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같이 놓지 마 말씀은 항상 일정해야지 똑같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넣어 추넣는 말씀을 넣는 주머니가 뭐예요 나예요 호소마 호크리스토스 내가 그렇게 돼서 가면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 골리아시라는 율법이 깨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매 휘장 그 휘장이 찢어져 다섯 개로 던져지자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 이전에 예수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세요?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알아보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뭐뭐 가져갔어요 주머니 막대기 돌 개명 말씀이에요 돈 물매 휘장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둘과 칠십으로 보내죠 칠십 명이 아니라 칠십으로 보낸다 해요 완성의 의미예요 그거는 열둘 아들로 보내는 거예요 딱 열둘 명 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둘로 칠십으로 보내면서 뭘 가지고 가라 그래요 지팡이 전대 은전 돈 두 벌 옷 메데이스 아이로 치우지 말아라 해요 가지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거 안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사람의 두 마음으로 그 말을 딱 대하면 무슨 마음이 먼저 드냐면 그래 그렇게 나는 가난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선교를 가야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셔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메데이스 아이로를 가지지 말아라로 번역한 거죠 다윗이 그거 갖고 가서 율법을 부셨는데 그걸 진리로 가져가서 전하는 역할로 지금 부름을 받는 그들이 그거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은 은은 항상 구약에서 속전이잖아요 가져가야죠 주머니 가져가야죠 내가 진리를 담은 그릇인데 그 주머니가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이거 만드는 게 잘못이야 해서 그 그릇이 주머니 단어 똑같은 거라고 나 두 벌 옷 배웠잖아요 속옷과 겉옷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겉옷을 줄 수 있는 짝 두 벌도 아니에요 짝으로 옷을 가져가 가리는 걸 가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래요 유대인의 집으로 가 율법주의에게 가서 그거 깨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건 제가 자세히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릴게 그러니까 자식들 성교 가면서 아휴 우리는 자비량 성교예요 주머니 전대 옷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진짜 한 벌 갖고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돈도 안 가져가고 그거 은이거든요 은 속전 거기 가서 쫄쫄 구금고 고생한다고 거기서 아휴 돈 보내주세요 가서 잘 먹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 잘 전하고 오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시켜서 선교 보내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텐트 만들어서 텐트가 장막이에요 성전 짓는 자의 모형으로 그가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텐트 만들었다 그러는 거지 그거 안 만들면 못 먹고 살아서 그거 만들었다고 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니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난 먹일 당연한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다니까요 편하게 가서 선교해도 돼요 왜 자학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는 그냥 그 만족감에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주일을 버텼다 그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나를 이 고생시키는 그 영감탱이 막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자유로우세요 제발 그리고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호텔에 가서 선교하고 왔다고 이왕이면 돈 있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된 진리를 잘 전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가서 하고 그러니까 뭐로 고생하면서 그리고 곰피병 걸려서 오고 그러냐고요 쾌적한 데서 잘 전해야지 엉뚱한 봉사활동을 선교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그냥 무슨 대단한 성경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남편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고 율법이라는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의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마음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죽음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성취 되었다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찬성하게 되죠 찬성은 여러분에게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돼지도 않는 멜로디 우리 할머니들 말이에요 멜로디도 똑같고 박자도 똑같고 리듬도 똑같고 가사만 틀려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 맨날 찬성한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산에 가다가 맛있는 아주 시원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웅달샘을 발견했어요 마셔서 너무 좋아 칭찬해 줘 싶어 찬성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쓰다 떠놓고 밀면 돼요 먹고 다른 이들에게 아 시원해 그러면 돼요 그걸 찬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섬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떠놓고 거기다 대고 뭐 빌고 있는 거죠 이걸 우상 섬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알았으면 아 좋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좋아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맛있게 먹고 그 하나님의 선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행위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찬성을 내어놓는 우리 성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